막 그게 있을텐데 막 그 뭐지 설계도 맵이 있을텐데 맵 bgm을 많이 받으라구요 bgm 그니까 bgm을 근데 bgm을 쓰면은 뭐지 유튜브에 영상을 못 올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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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다 다가온다 왜냐면 어 아 영상은 올릴 수 있는데 저 영상 올릴 수 있죠 예 수익을 못낼 뿐이지 짤랑짤랑거리는 쇠잔 소리가 들리네요 오고있는거 같애 쟤한테는 한대만 맞아도 죽거든요 어? 갈게갈게 찢어 죽기때문에 신중해야됩니다 그리고 아까 페이크에 또 한 번 당했어요 오? 이제 됐나? 됐나? bgm을 그니까 bgm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잊지 않아요 없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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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바로 옆에 있었어. 아씨. 와, 바로 옆에 있었네. 나 봤나? 못 봤지? 나 못 봤을걸? 나 봤나? 네, 아 매주님. 욕심, 욕심. 그런데 나한테 이뻔서, 어? 스프링클러벨브.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온다. 온다 온다. 도야지가 온다. 도야지가 온다. 그들이 온다. 안오나? 나갈까? 아닌데 보통 오는데? 안오나? 나갈까? 나갈까? 움직일 수 있는 데가 필요해. 그치. 여기서. 어? 배터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애를 따돌리고. 왔다. 왔다. 와봐. 일로 와봐. 너 내가 따돌린다. 와봐. 나 못봤니? 어? 못봤나봐. 어? 어?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이 게임의 특성상 분명히 끝과 끝쪽에 있을거에요 미안하다 야 아까는 못맞은데 왜 치는거 같냐 뭐야 오다 말어? 왜 오다 말지? 왜 저쪽으로 막혀있을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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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간다 형 간다 안녕 오오오 오 형 받는다 안녕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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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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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걸렸어 형 간다 안걸렸어 야 얘는 문이 문을 쟤 설마 막 바로 뒤에 있고 그러니? 아니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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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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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씨씨씨씨씨 오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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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우씨 갑자기야 벨브 벨브 오케이 벨브 여기 있다네요 뭐야 쟤 못 들어오잖아 여기 쟤 여기 못 들어오잖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되지 없다 다시 앉자 또 간다 또 간다 뭐지 왜 안 따라오지 너가 따라오지 않겠다면 난 이걸 모르겠어요 파인드 파더 마틴 마틴을 찾으래 아 아까 거기 거기구나 자 아까 어 뭐야 어 어 뭐야 잠겨있잖아 으아아아 아 저절로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아 아 저 틈새로 가는건데 아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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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행이다 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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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오케오케 아까 불 붙었던 데로 가면 되죠 어 길이 어디지 어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고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이리로 가면 되는건가 여기다 어 잠깐만 이쪽 같구만 으아아아 야이씨 야이씨 와이씨 창의력대장같은 자식들 창의력대장같은 자식들 하아 하 열리는구만 어? 뭐지? 여긴 왜 있는거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 가자 문은 항상 잠겨있고 잠겨있고 엘리베이터 나가면 되겠네 가자 어? 뭐야 진짜 나왔어? 어이구 뭐지? 흠 음 여긴 아닌거 같군 어? 뭐야? 문 바로 앞에 있네? 게임 끝났네 게임 끝났는데요? 파일 같은거 없나? 여기 또 있네 이렇게 된거 파일 같은거나 다 먹고 가지 뭐 파일, 배터리 그런거 다 먹고 갑시다 다 깬거 같으니까 응 다 깼는데? 여기가 안되고 어 근데 456님이 말, 말이 없으시네? 끝났네 EXID 끝났네 뭐? 루프 파더 마틴 뭐? 루프 파더 마틴 뭐야 여기가 아니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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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갑자기야 여긴가? 여기가 아니네? 뭐? 뭐? 니 드어 뭐? 구얼 니 드어 키 요럴 때가 필요하구만 내가 다운되고 여기로구만 어? 키 그렇지 자 어두워서 난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적을 향해 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밧데리도 아끼고요 자 닫아둡시다 혹시나 나쁜 놈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둘이서 사랑 싸움 하는 겨?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였어? 저거 뭐야? 문 닫았는데? 저기로 가는건데? 아닌가? 오 위에 들었구나 아니네? 뭐 무조건 이리로 가는거 같은데? 뭐 어디갔지?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저런거에 무서워하고 그럽니까? 사람은 무섭지도 않은거에 응? 세상 무서운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겨우 저런거에 무서워하고 말이야 안되겠어 이거? 뭐야? 가는 데가 없잖아 데어리스 레이디님 어서오세요 어? 나 일로 들어온거 같은데 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걸 치우면되나? 여기 올라가는거에 사다리가 있구만 그럼요 인위적으로 해놓은거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잖아요 그냥 무서워요? 이거? 겨우 이런거에 무서워요? 점프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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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떨어쬬서 떨어져서 끝난줄 알았네 여기서 좀 뭔가가 나올거야 분명히 자 오른쪽 왼쪽 아우네 어? 나 여기서 왔나? 아이씨, 여기서 왔잖아 아니, 얘 왜 점점 올라가는 거 같지? 쫄보 아닙니다, 쫄보 아닙니다 나 근데 밧데리가 없다, 힐났네 점프! 어떻게 잡았어, 올라가 어? 밧데리가 있을 길인데? 아니네? 큰일났다, 밧데리 없다 진심 밧데리 없다 어머? 뭐, 뭐, 뭐 어? 사원님님이 다시 돌아오셨네 뭐야? 뭐야? 너가, 너가 안거냐? 쫄보 이쪽에? 안녕? 이런데에 밧데리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이요 맵제작자야? 이런데에 밧데리 안 만들어놨니? 저 밧데리 좀 주시면 안 되니까? 오케이, 밧데리다 나이스 나이스 저요? 키 178 어? 어떻게 알았지? 나 178인 거 어떻게 알았지? 어디로 내려왔다 어? 어? 잠깐만, 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저 여자친구 지금 자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까 밧데리가 저쪽에 있었고 아, 여기로 내려가는 거구나 뭐야, 얘?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자, 여기로 뛰어내는데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 같아 계단으로 갑시다, 우리 우린 지성인이니까 아, 뭐하는 거야 어, 뭐하는 거야 아, 어. 아, 어. 으어. 잠시만. 어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어 어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여기 왔던 데 아닙니까 아까 아닌가 여기 왔던 데 같은데 아닌가 보다 그쵸 철조망 없었던 거 같죠 어 뭐야 어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큰일났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 어, 저기로 가면 되는건가? 오케이 어! 어? 여기가 어디지? 오오! 오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무것도 안보여 배터리가 없어요 다 썼어 다 썼잖아요 아이씨! 아 뭐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느낌 어? 밧데리다 이야 생명수다 생명수 오케이 아까 여기서 막 돼지가 스쳐 나왔거든요 이거 봐 일로 와봐 청아한테 와 자 돼지 따돌리고 저기 가는거 같아요 어 일로 가는건가 오케이 아씨 문 잠겨있잖아 옆에꺼는? 찾기있네 어 여기 문이 있네 배터리 하나만 더 주세요 제발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아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왔던데다 아 여기 근영장에 쏠 때 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로 가는게 아닐까 저 불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 어 어 여기 아까 왔던데 같은데 아 여기 왔던데 아이 내 생명수 나이스 나이스 100개 100개 100개라 그랬습니까 100개라 그랬습니까 100개면 게임 제공은 사죠 어 어 오케이 드디어 들어왔다 아 힘들었다 뭐야 오케이 어퍼플로어 아빠 찾으러 아빠 찾으러 아빠 찾으러 아냐 또 어떻게 캠을 또 받습니까 나중에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여러분이 쏴주시는 별풍선을 이용해서 사야지 내가 어 저거 뭐 있는거 같은데 저 전기톱 들고있나 어 일일날 뵙게 내일 모렌데 화요일인데 뭐야 가는 데가 없네 어 문이 열려있네 언제 열어줬지 무서운 게임을 찾으라고 무서운 게임은 저 잘해요 보시잖아 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저는 무서운 게임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아니 아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이게 별풍선을 하나 이상 쏘시면은 제가 고정 매니저를 드릴 수가 있더라고 별풍선 쏘시면 또 이제 고정 매니저 드려야지 어떠 ouv룲에 사실 오늘 매니저 보면